안녕하십니까 우리 푸샘바디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샵은 지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항상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관리사가 고객님의 소중한 몸을 내 몸 다루듯 성심성의를 다해 케어해드리며 늘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친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